우리의 수컬라이나르트 승률이 60%이상이면 기본이상 한다는거에요 대충 60%이상이다 그러면은 아 얘는 사랑구질은 하는 애구나 일단 일반인보다는 게임을 잘하는 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모든건 기준은 60%야 승률이 60%부터 이제 약간 게임좀 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이상으로 승률이 높으면은 알망개고수구나 싶은거지 쉐키들 인마 아이씨 아이씨 모르시고 들어가는데 뭐하냐 저거 에잇 뚫으려고 일부러 디바하는거에요 에잇 조용 캐릭이지 아이씨 야 오른쪽으로 다 돌아가는데 에잇 포기함? 아니 아직 군각은 아니다 들어왔을 때 군쏴야된다 앞에서 막자 아우씨 짧다 다리가 건방진 놈 잡아라 겐지야 잘했어 이런 씨끼가 안사? 스톤 그렇지 난 센스가 지리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방금 봤어요? 아 안 내려오냐 내려올줄 알았는데 예측이었는데 야 궁각이다 리퍼 궁각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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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여 아 아 아 불타는 노년이야 아 불타는 노년이야 아 나이소아 야 너무 뻔하다고 돌타는 돌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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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이자 아 이것이 바로 노입장이라는 것이다 나 딜 2등임 아 퓨 좀 먹고 와야겠다 군각 잡으려고 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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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씨 우리 탈포있나? 탈포있으면 좋겠는데 제발 형님 탈포좀 있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어 있네 게이들 이게 어디냐 어디냐 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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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탠아르토르 딜 2등한거는 굉장한 음 좋은거라고 봅니다 저는 최구의 플레이 근데 왜 내가 아니냐 내가 펄 잘한거 같은데 1인공이잖아 내가 아까 얼마나 뚝갚였는데 아쉽군 하지만 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팀원들도 잘 버텨줬네 잘했어 이 정도면 준수하네